저희 개쥐 같은 건 저는 솔직히 진짜로 요즘 너무 꿈꾸고 있는 게 로켓펀치 운동 해 보고 싶어요 그런 거 같아 팔씨름 이런 거나 아 팔씨름은 그럼 시erve 여러분 지금 팔씨름 진짜 세요 어? 그럴리가 그때 껫 powiedzieć 다했어 나 근데 왼손은 진짜 세 아 진짜요? 예 거짓말 진짜야 진짜 지금 해볼래? 아니 나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아 모르겠어 사실 소희야 나 뼈 풀어질 것 같아 뼈 풀어지기 하래 게임 좀 코희 준비 시작 왜? 왜? 여기 버튼에 재학생 세 점씩 넣으면 역전입니다 오 안들어놨다 안들어놨다 그만 왼손은 거둘구나 여기 버튼에 재학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 자막을 눌러주세요!